다들 뭐 표정이 너무 좋아졌네요 얼큰하지요? 편해졌습니다 얼마나 좋냐면요 중간에 간식까지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간식판 간식만으로 출발 으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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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쏘는 거 봐 오징어 신도다 오징어 신도다 오징어 신도다 이거 해 봐야죠 ее clause 세다 어제 오징어 신도다 와우 오징어 신도다 자 오늘 우리 끝나고 3시 까야 되는데 와우 와! 비쥬얼 봐요, 비쥬얼. 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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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오징어 순대가 속초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멤버가 몇 명이죠? 8명. 다 같이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가 한번 집중해서 세주세요. 7, 8. 이거 머리도 하나 들어가야지. 8이죠. 8명인데 8이 먹으면 노잼. 제가. 제일 큰 거. 뭐야? 선물 그리고 먹으니까 바보 같아. 와. 맛있다. 소금이 진짜. 야 이거 보다느냐가. 이것도. 여러분께 서비스처럼 받아온. 명태식회가. 아우. 아우. 간식은 간식이네. 난 사람당 한 접수인 줄 알았더니. 저거를 어저께로. 구스로 세고 있네. 맛있는 녀석들 아니라고요. 너무 적잖아. 근데 인간적으로 저거는. 퀴즈쇼예요. 저거 하나 먹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박 퀴즈쇼입니다. 오늘 오징어순대에 걸려있는 게임은요. LED에 초성이 하나 떠요. 초성이 뜹니다. 초성이 딱 뜨면. 여러분 딱 그 초성만 보고. 한국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정확한 영화 제목.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영화 제목이고요. 국내. 자 첫 번째. 초성. 오픈. 야. 옥히다. 옥히다 좋다. 접근 좋아. 자 뭐라도 얘기해 봐요. 자 옥히다 뭐야 옥히다. 옥히다. 옥히다 마크. 우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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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고. 아니. 다 일본말만 생각나요. 아니 우리. 우리 정답 손에서 실패하면. 빵 못 터지잖아요. 뻥뛰기. 네 그럼 촤아아아. 뻥뛰기. 네 그럼 촤아아아. 뻥뛰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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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esde Know autor Overwatch 1. 어디 갔다. 아아. 3, 2. welcome to the uma goal. welcome to the ma goal. 정답. 아아. 한 해가 역시 빨랐어요. 몰라요. 캐릭터 없어져. 야이야. 먹는 게 낫더라? bolaker 보다 먹는 게 낫더라? 오프라인 부리가 살 뺀 것처럼 애매해져요. 땡땡한 살이. 살이 아주... 먹자마자 이건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씹을 필요도 없지. 두 번째 초성. 오픈! 아, 욕인 줄 알았네.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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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남북소리? 남북소리? 넘버3. 충돌! 예산용한테, 예산용한테. 이걸 맞췄어요. 나갔어, 나가는 거야, 이제. 이거 전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순대? 끝에는? 그렇지, 그렇지. 오징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이즈 괜찮은 거 두 점 남았습니다. 2X라이즈 몇 개 있어요. 2X라이즈 두 점 남았고. 네,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미디움 한 점. 이게 뭐냐면 수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오면 가운데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아까 초성 뜨자마자 이거 욕아니야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영화 제목입니다. 자, 갑니다. 오픈! 뭐야, 이거 비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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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자! 세윤! 어린 신부 아니여. 정답이야. 우와, 이걸 맞췄어. 이거 영화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이런. 욕밖에 생각 안 나. 야, 이거 어린 신부는 문근혁 씨가 나왔던. 그래, 어린 신부하고 그런 에피소드 얘기한 거 아니여. 욕이라 그래서 헷갈렸네. 야, 이렇게 되면 세윤 씨가 지금 가장 못 맞힐 것 같았는데 큰 평수 남았잖아. 야, 3X라지가 있네. 3X가 있어.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은근이. 진짜 영정한다고. 제가 은효순대를 먹으라고 어린이집을 맞췄어요. 근데 다른 상대모사 할 때보다 약간 자신감이 결여돼 있네. 은효선배. 아직 친분이 크게 없었어. 자, 2006년에 개봉한. 2006년 개봉. 2006년 개봉작입니다. 야, 초라장사 마돋나다. 야, 초라장사 마돋나다. 3, 2, 2, 1. 오픈. 오, 신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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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뭐야. 천하장사 마돋나. 천하. 천하장사 마돋나. 천하장사 마돋나. 본인이 출연한 영화. 본인이 출연한 영화에. 나왔었어? 하지마요. 천하장사 마돋나의 본인이 나왔죠. 더러워, 뭐. 하지마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하죠. 비즈배처럼. 어디 불안해서. 진짜로 한번 가볼까? 2006년도에 개봉한 걸 본인이 아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는 어디 딱 떨어지자 이게. 지금 본인이 얘기했을 때 저희 인터포들은 뒤쪽에서 망했다. 그러고. 자. 먹을만한 아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지금. 아니요. 세 개 있어요. 머리가 하나잖아요. 얘도 친구예요. 먹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쉽다. 쉬어, 쉬어. 준호 씨. 나 이름 먼저 외칠 겁니다. 하지마. 너 KBS 몇 기야? 나 14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배. 나 32기야. 나 32기야. 하지마. 몇 년 데뷔야? 나 96년도 데뷔야. 하지마. 정답. 갑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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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동현. 아무거나 얘기해요. 3, 2, 1. 축구장. 축구장. 실패. 축구장? 뭐야? 없어요. 동현. 3, 2, 1. 천하장? 아닙니다. 없어요. 간다고. 축구인데. 5, 8, 8, 4. 우와.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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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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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입니다. 뭐야. 어디서 힌트를 느낀 거예요. 5, 8, 8, 8에 누가 했어요? 그냥 툭 나왔어요. 야, 4, 8, 8. 너지? 야, 5, 8, 8, 4. 4884인데 5884를 듣고 이거는 저희 집 가는 버스 번호거든요. 못 맞으세요, 여기. 세 분 남았어요. 맹구와 오소방 데만 남았네요. 우리 구브라더스. 세 명 남았어요, 구브라더스. 투 맹구와 오소방. 이거 진검승부인데, 이거. 정확히 두 개가 남았고 이렇게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머리와 끝이 남았어요. 글자 수 적어요. Q. 그렇지. Q. 맞춰야지. 이거 뭐야? 최근. 대세 배우. 대세 배우? 그렇지, 혜리는 왔어. 혜리 왔어. 혜리야, 혜리 잡으러 갑니다. 이름을 외쳤어요. 천년각시 아니에요. 마약하는 건가? 아아. 외쳐주세요. 우린 바보인가 봐, 왜 그래. 하나. 힌트 나갑니다. 이. 하나. 껌잡봐. 콕깍스. 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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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 청년경찰. 청년경찰. 영어로는? 뉴폴리스. 정답! 뉴폴리스. 뉴폴리스. 폴리스. 여러분 듣던 중 불안한 소식인데 일단은 순대서 머리만 현재 남은 상황이고 또 지금 김준호 씨가 욕심을 내서 식혜가 지금 소스 2점이 남았어요, 욕이 지금. 이거 뭐해? 맞추시든가. 청년경찰 내가 맞추고. 근데 한 번에 적어먹으면 짤 텐데. 괜찮아요. 이게 진짜 맛있네, 명태식혜가. 짠, 짠, 짠. 짠데 억지로 먹으면 안 돼. 난 못 먹게 하려고 자기 짠데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진검이네 진짜 이거. 오서방과 맹구. 맹구 대 오서방. 큐! 2011년 개방. 이건 무조건 두 글자 맞춰야지. 그냥 대봐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쌍놈. 실패! 쌍놈이 뭐예요? 쌍에서 벗어나. 쏜울. 이거 우리 나왔었어. 지금 신도결치에 힌트 나옵니다. 쏜다. 쏜다. 쏘냐. 쏜냐. 쏜다. 쏜이. 쌀람. 쌀람해요. 연애가 준 게 쌀람해요. 사시스 세소. 세소. 세. 세노? 세노 아닙니다. 세니? 아니다. 세노.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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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야, 바보까지 하네. 노리고 왔구나. 세윤이 캐릭터를 다 하네. 그런데 더 잘 들어요. 투표할까요, 저희? 세니. 세니.